지역 사회에 곳곳에 침투한 감염이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 내부로 전파되며 추가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방역 강화를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또한 시설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촘촘한 방역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기준 올해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3810개소에서 총 1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시설 종화자는 69명, 이용자는 79명으로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설 외부 감염, 외부 확진자 접촉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신규 종화자, 시설 생활자 등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4차 유행 사단을 위해 취약기설을 집중 관리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한 자체 방역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